무슨 전설의 고향처럼 지금 연기가 자욱하게 이렇게 흐려져 있는데 닫아 봅니다. 자 여러분 지금 바람이 안 들어와요. 완벽하게 지금 안 들어옵니다. 이렇게 지금 여러분 완전하게 황소 바람을 화면에서는 차단된 걸 보여드렸어요.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바람 차단하고 따뜻하게 보내는데 확실하게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죠. 놀라운 것이요. 여러분 여기는 2014년형이고 감독님 저기 있잖아요. 여기가 2015년형이에요. 여러분 어떻게 달라졌을까요? 일단은요. 이 옆쪽에 보시면 조금 보기 좋지 않다. 열고 닫을 때 좀 불편하다. 손잡이가 없어서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. 그런데 2015년형으로 딱 옮겨오자면 풍지판은 그대로 있어요. 풍지판은 그대로 있는데 여기는 딱 이렇게 막아져 있죠. 틈막이로. 그런데 이쪽은 없죠. 옆면 없죠. 어디 갔냐. 딱 숨어져 있어요. 이게 바로 선미씨. 2015년형이잖아요. 그리고 2015년 최신형이고요. 그리고 레일형 틈막이 특허받은 기술입니다. 그리고 이 브랜드는 그냥 오지 않았어요. 제 2014년 8회에 대한민국 우수 특허 대상을 받았던 그 브랜드로 왔기 때문에 노르웨 윈허우징 그 기술력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하나 만나보신다 하더라도 제대로 만나보신다는 거예요. 오늘 또 이중 모해를 6m 또 드리거든요. 이건 또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이 아예 가운데까지 그냥 이거 싹 부착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이 틈틈 작년보다 더 많이 막아주니까 정말 따뜻하게 여러분들이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. 창문도 잘 열리죠? 창문 혹시 안 열릴까 걱정하시는 분 계시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흔들리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? 흔들리는 거. 안 흔들리죠.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웬만한 틈은 지금 다 막았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황소 바람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예요. 매트 방송도 저도 많이 합니다만 매트로도 여러분들이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바람이 들어온 틈을 막아주셔야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. 자 구성 한번 들여다볼까요? 기본 구성이 일단 무려 틈막이를 10개 드리고 있고 풍기판을 지금 3세트 2개씩 해서 3세트 드리고 있고요. 이 중 뭐예요? 작년에는 없었단 말이에요. 이거 드리고 있고요. 무려 6미터. 그리고 특허 받았어요. 레일형 틈막이. 작년에는 이것도 없었습니다. 그런데 최신형으로 지금 레일형 틈막이 7개 드리는데 선미 씨 오늘 1 플러스 1 구석이 아마 압도적으로 많은 분들이 주문하실 것 같습니다. 기본 구성만 따져보셔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어요. 방금 보셨던 것처럼. 그런데 여기에 딱 4만 원만 추가하시면 1 플러스 1 세트 구성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이 구성 다 가져가시고요. 여기다 플러스로 또 가져가시고 방송에서만 틈막이 2개하고 풍기판 한 세트 따가시면 거실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방까지 정도는 베란다 하려면 1 플러스 1 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. 온 집안 하시려면 알뜰하게 가져갈 수 있는 1 플러스 1 구성으로 오세요. 그렇습니다.